정진상이 이재명 최측근이라고, 웃기는 소리는 개나 줘 버려,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할게 잘 들어 봐. 북한 군대에서 늑수구레 사단장이 높아 아니면 공산당에서 내려보낸 시퍼렇게 어린 놈이 높아. 이재명이 유명한 운동권이었어, 아님 집안이 빨치산이야. 이재명은 단지진인 성깔이 북한에서 보기에 딱자기들이 써먹기 좋은 사냥개거든. 그래서 주변에 빨갱이들을 붙이고, 깡패들을 붙여서 저리 괴물을 만든 거 아니겠어? 이제 정진상이란 자, 아니지 김철호란 자가 왜 그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늘 쩐명이 주변에서 쩐명이를 조정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가 가지. 그러니 쩐명이 죄명이가 구속되면 이재들이 다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내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린 지그들 조직망을 말이지 아는 대로 까말릴까봐. 혹시 우리가 알던 누구들처럼 의혹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할지 몰라. 그러니 이재들이 죄값을 받기 전에 어떻게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